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대회가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비선실세 최순실이 아닌 대통령 박근혜를 향해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어둑해진 시청 앞 광장을 수많은 시민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가슴에 담아둔 분노와 절망감은 대통령 퇴진이란 구호로 터져나왔습니다. 때이른 추위에도 시민단체 관계자 종교계 인사들은 물론 어린 학생들까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에서 처음 열린 시국대회에 동참한 500여 명의 시민들은 헌정 질서가 붕괴된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부끄럽고 너무 허탈하고 참담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선거를 우리가 똑바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 발언에 나선 시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자 비리의 몸통은 최순실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개인의 비리로 결론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책임 총리제든 거국 내각이든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며 물갈이 대상은 내각이 아닌 박 대통령 자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 지역 10여 개 단체도 내일 박근혜 퇴진 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시국선언과 함께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